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이 7월 6일 예전에는 6월은 초여름 7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든 것으로 인식됐는데 지금 7월 초인데도 여름에 한 복판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죠 실제로 그럴 것이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이 기상간축사상 가장 더운 6월이었다고 합니다 6월인데 이렇게까지 더울 수 있나라고 생각했다면 단순한 기분 탓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더운 여름 시원한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지만 정치권 불쾌지수가 최고치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정치권 여러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민호 씨 오늘은 장맛비 때문인지 평소 주말에 비해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으로 예상했던 11시부터 12시 사이를 막 지난 만큼 곳곳으로 정체는 감안하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선은 부산 쪽으로 잠원과 남사 부근에서 짧게 막혔다가 천안 분기점부터 옥산 분기점까지는 12km 구간 긴 정체고요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사이 6km 구간만 막힙니다 다만 이제 반대 서울 쪽 정체도 매송과 일직 부근에서 3, 4km씩 챙겨놨고요 충청권에서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 차량터널을 앞두고 남풍새 나들목부터 7km 구간 차간격을 좁힙니다 45번 중부 내륙선 창원 쪽으로도 여주부터 감곡까지는 10km 구간 답답하고요 35번 중부선 남위 방향 남위천에서 짧게 막혔다가 남위 분기점을 앞두고 3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은 상황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 덕소산패부터 남양주 요금속까지 막혔다가 화주와 내촌에서 짧게씩만 정체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으로도 부곡과 용인 일대에서 주춤했다가 원주 부근에서 6km 구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의 키워드 우리 곁에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영화 제목이죠? 슈퍼히어로 팀 맞죠? 네 맞아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 곁에 영웅들 정도 되겠네요 네 어떤 소식이에요? 네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여러 건 있었죠 화성 리튬공장 화재 또 시청역 역주행 사망사고 또 전공이 이탈에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 등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치 뉴스 접하면 더 답답해지고요 그런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미담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성금을 보내온 익명의 천사 익명의 영웅이 이번에도 온정을 전했습니다 네 한 글자씩 손수 꾹꾹 눌러 적은 편지와 함께요 또 온라인을 달군 소식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 쌍둥이 엄마가 글을 올린 건데요 임신했을 당시에 매일 아침 마주한 온정을 알려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매번 비어 있었던 이유 어떤 영웅 덕분인지 알려드리고요 또 시청역 교통사고 관련 119 신고 녹취록을 입수했는데요 참담한 사고를 목격하고 크게 놀랐을 텐데도 신고자들은 제가 응급처치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적극 나서서 국민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참 다양한 소식들인데 첫 번째 우리 곁의 영웅은 기부천사 네 이달 4일 그제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요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자기 번호를 숨기고 네 발신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작은 금액이지만 화성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면서 모금함에 성금 500만 원을 두고 갔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500만 원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아리세일 공장 화재 피해자 그거죠 네 맞아요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화재인데 이제 전화를 받은 관계자가 모금함에 가보니까 기부금 500만 원과 이 기부자가 쓴 것으로 보이는 그 손편지가 있더래요 편지에는 뭐라고 써있었대요 네 화성 리튬 공장의 화재로 희생된 이 자국민과 이주민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말리 타국에서 비보를 접한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점입니다 라면서요 약소 하나마 희생된 가족분들께 사용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맨 끝에는 본인의 이름 대신에 2024년 7월 어느 날 이렇게 끝맺었어요 신분은 감추고 편지 한 장 달락 남긴 그런 기부천사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얼굴도 이름도 알리지 않고 온정을 전한 거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성금을 보내왔다고 해요 몇 번이나요? 모금에는 이 편지의 양식이나 이분의 필체 또 기부 방식을 고려했을 때 아마 2017년부터 성금을 보내온 익명의 기부자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오래됐군요 매년 연말 연시 희망 나눔 캠페인 때는 물론이고요 2019년 진주 아파트 화재 사고 2020년 코로나19와 호우 피해 또 2022년에는 산불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또 서울 이태원 참사 2023년 트리키의 시리아 지진 피해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기부를 했고요 기부금은 총 6억 1,700만 원에 달합니다 와 6억이 넘어요? 네 게다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참사 피해가 있으면 빼놓지 않고 했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추정해 본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연말 나눔 캠페인 당시에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인 5,930만 원을 내놨는데요 이 기부자는 성금과 함께 남긴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가난과 희생으로 현재 풍요의 밑거름이 되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넣었던 적금이 영세한 무료급식소 보조비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라고요 이걸 보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적금도 들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을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모아서 기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내년에는 우리 이웃들의 어르신들이 옛날처럼 배고픈 분과 고독사가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정말 우리 곁에 기부천사 영웅이네요 방송 듣고 계시면 제가 온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곁에 영웅 누굽니까 네 이번엔 온라인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글쓴이는 지난해 7월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로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 거리를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던 여성이에요 아무래도 홀몸이 아닌 상태로 장시간 출퇴근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편도로 1시간 30분? 네 정말 힘들겠어요 전철이나 광역버스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있긴 한데요 이게 늘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앉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맞아요 이게 비워두면 좋지만 또 자율적으로 양보해 주는 걸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글쓴이도 임신 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임신부 배지를 보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 앉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산부 배려석을 꼭 비워뒀다고 해요 또 일반 좌석에 앉아있을 때도 임신부가 보이면 스스로 자리를 양보해 주곤 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분들께 자신의 자리를 양보를 바란 적은 없지만 또 본인이 막상 임신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임산부 배려석을 양보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광역버스의 임산부 배려석이 앞쪽에 있죠? 네 맞아요 앞줄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자리에 핑크색으로 표시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는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사실 광역버스는 다들 맨 앞자리를 좀 선호하잖아요 또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또 이럴 때는 가득이나 붐비는데 이 자리를 비워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탈 때는 항상 비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기사님을 마주했다고 해요 시간은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좀 덜 붐비는 시간대로 조정을 해줘서 아주 붐비는 시간을 피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원을 피했으니까 내가 탈 때마다 운 좋게 이 자리가 비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네 글쓴이는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탈 때 맨 앞자리가 꼭 하나씩 비어 있어서 좀 의아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맨 앞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문을 열면서 앞에 앉아계신 분한테 양해를 구하신 모습을 네 양해를 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사님이 양해를 구했다고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기사님이 승객들한테 앞쪽에 앉아계신 분 죄송하지만 여기 임산부 타실 거라서 자리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번번이? 네 그 뒤로 이제 그 버스기사님의 행동을 보게 되면서 의무점 수습계가 풀린 거죠 이사님은 이 정류장에 정차할 때마다 매번 글쓴이가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버스가 멈추니까 앞쪽 승객에게 똑같이 양해를 구하고 계셨대요 네 오랫동안 그 출근길에 만난 이 기사님의 배려 고마워서 글을 쓴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버스기사님께 살해하면 오지랖일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요 이게 기사로도 확산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버스기사님께 편지와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조산을 하게 되면서 감사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또 기분 좋아했겠어요? 네 이 글의 반응도 따뜻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버스기사의 선행에 감동하면서 전혀 오지랖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기사님 너무 멋지다 또 이런 건 동네방네 알려도 된다 버스회사 게시판에 칭찬글 남기면 어떨까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곁의 영웅 소식은 뭐죠? 네 이번엔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죠 맞아요 당시 119에 신고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순식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혼란스러웠던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19에 신고한 목격자들도 아주 크게 놀랐을 거예요 네 4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119 신고 녹취록을 보면요 사고가 벌어진 7월 1일 오후 9시 27분 20초부터 42분 31초까지 모두 14건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두 건은 말없이 전화가 끊겼고요 한 15분 사이에 들어온 신고 전화들이군요 네 제네시스 차량이 워낙 순식간에 인도 위로 돌진을 했잖아요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은 이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허겁지겁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첫 신고자는 시청역 사거리인데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다 승용차끼리 들이받은 것 같은데 운전자가 튀어나와 도로 한복판에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요 보행자인지 모르겠는데 사람 한 명이 도로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가 본 걸 재빨리 신고한 거군요 그렇죠 또 다른 신고자는 차가 사람 여러 명을 쳐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또 환자가 대충 몇 명이냐 이런 접수자가 질문을 하니까 신고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숫자를 세더래요 그런 뒤에 신고를 접수한 119 측에서 응급처치 부서 연결하면 응급처치 하실 수 있겠어요? 하고 물었더니 신고자가 네 제가 할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응급처치까지 하겠다? 네 사실 침착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애쓴 분들이 더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한 신고자는 충격적인 상황에 울면서 119에 전화를 걸었고요 이 신고자는 지금 오토바이 사고 나서 사람이 다쳐서 인도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당시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면서 인도 위에 서 있던 오토바이를 쳤는데 이 모습을 보고 아마 오토바이 사고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119 측에서 또 이 신고자한테 피해자들이 의식이 있냐 또 숨을 쉬냐 이렇게 물었더니 울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서 의식이 없다 숨을 안 쉬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119 측 접수자는 울지 말고 진정해야 된다 이렇게 신고자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급박한 사고에서 응급처치할 새도 없었다면서요 네 마지막 14번째 신고자가 당시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분은 큰 괭음이 났고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는데 한 명만 심폐소생술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면서 처참했던 현장 상황을 증언을 했어요 이 사고 발생하고서 한 15분 뒤에 전화를 한 걸 보면 아마 현장을 벗어난 뒤에 뒤늦게라도 상황 파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고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 곁에 영웅들 소식 오늘 그래도 더운 여름날 따뜻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였어요 12시 25분 하에 갑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광주와 전남 일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5도, 제주 34도, 광주 33도, 대전 32도, 서울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일부 지역에는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야외활동이 가능하겠는데요 중부 일부 지역은 낮 동안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오늘은 중부지방, 내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7월의 첫 주말 나들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잠원부터 서초 사이를 시작으로 남사진위에서 남사사이와 천안분기점에서 옥산분기점 부근 다시 주감휴게소 일대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먼저 청기요금소에서 하기분기점 사이로 정체고요 더가서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소래터널에서 속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노우지 분기점에서 자유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 밖의 오늘 아침 서울 동자동 코레일 건물 화재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파로가 중림 3거리 방면으로 서울역 서부교차로 부근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열차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열차 정보 제공 등에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레일 앱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7월 한 달간 토요일 이 시간에는 22대 국회의원들과 의정현황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에서 경기 평택시 병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김현정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대변인 시절에 저희 프로에 강간이 패널로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원래 사무금융노련 노조위원장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금융노련이면 이제 금융회사들 모여있는 곳인데 원래는 어느 회사 소속이셨어요? 제가 입사는 비시카드로 했고요 비시카드 노조위원장 하다가 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는 지난 총선 때 들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 정관영 교수님하고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우분투 운동이라 그래서 사회연대 운동을 주도했었거든요 우분투가 뭐죠? 이제 상생연대 공존을 의미하는 아프리카 코사적 방원인데요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가 불평양극화에 있다고 제가 진단을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민간정이 사회연대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운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제도권 정치에서 입당 제의를 받고 이것이 제가 원내에 들어가면 더 크고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넓게 확산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 지금 한 한 달 현역 의원으로 보내보신 거 아니에요? 네 하실만 합니까? 저도 본회의장에 7월 2일, 3일, 4일 동안 게 있으면서 이게 제가 밖에서 봤던 국회의 모습이 이런 건가 하면서 약간 좀 해이감도 막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난 20일 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효능감 있는 정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또 엄하게 심판을 해줘서 저희가 다시 또 171석을 얻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국회는 21대 국회를 재판하지 않고 효능감이 있는 국회, 일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 첫 번째부터가 원구성과 관련해서 법사의 운영이 문제로 계속 원구성이 지원되다가 힘들게 다시 원구성이 돼서 대정부질문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대정부질문을 하는 김병주 의원께서 한미일 동맹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야유가 나오니까 정신나간 국민의힘 정신차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가지고 파행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제인가요 오늘 날짜에 국민의힘에서 그 논평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파행시킨 것에 대한 사과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최혜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계속 본회의 내내 계속해서 그걸 방탄하는 모습을 연출하다가 결국 통과되니까 어제였죠 어제 개원식이 10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기됐죠 87년 민주화 이후로 처음으로 개원식이 열리지 못하는 초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좀 효능감 있는 국회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효능감이 정쟁을 효능 있게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잖아요 민생을 보살피는 정치를 효능감 있게 하는 그런 국회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는 건데 이건 뭐 다수 야당 또 집권 여당 어느 한쪽을 탓할 것 없이 정치가 너무 각박하고 정말 그냥 너무 날카로운 대치 일변도로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쟁이 정치권 여야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간의 그런 나쁜 관행들 그러니까 정쟁이 되면 모든 법안들을 다 그냥 서로 반대해버리고 그냥 상임위 자체도 열지 않고 보이콧하고 아니 논의와 심의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이런 정특검 등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정쟁하는 것들은 그대로 하되 민생과 관련된 국가 운영과 관련된 그리고 국민의 상과 관련된 경제라든지 민생 관련된 상임위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관행들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참 말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1990년대에 쓴 책에 따로 국밥 정치 좀 해보자라고 쓴 대목이 있어요 밥하고 국하고 뒤섞어서 섞지 말고 밥 따로 국 따로 그러니까 정쟁은 정쟁대로 하되 민생은 민생대로 챙겨라 따로 국밥도 못하느냐 그랬는데 지금 20몇 년이 흘러졌는데 여전히 못해요 그래서 선전화법에 그런 내용의 합의 내용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상임위가 정무위원회거든요 정무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인데 아직까지 단 한 차례 상임위도 열지 못했습니다 간사조차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야기는 국민의힘의 표면적으로는 원래 7월 4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대정부질문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다 취소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언제 열 거냐 했더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제가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이면 다수 야당이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이런 게 지금 현재 국회의 어떤 모습으로 바깥으로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해병대원 특검법도 그렇고 검사 탄핵한 처리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해병대원 특검법은 처리했지만 거부권 행사했고요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법안이 더 독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통과시켜도 거부권 다시 할 게 거의 예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첫 번째로 밀어붙여서 빨리 통과시켜야만 했을까요? 일단 최해병특검법은 민생회복지원법안 그 두 가지가 같이 우리가 1호 당론으로 발의를 했던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인데 7월 19일이면 최해병 순직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편지를 쓰셔서 그때까지 꼭 좀 법을 통과시켜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7월 19일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것이고 사실 최해병특검법을 저희가 이번 본회의 때 상정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해병특검법 관련해서는 사실 여야 간의 정쟁의 문제는 이미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다가 순직한 한 청년 사병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 보는 보수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또 의혹의 정점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는 의혹들이 다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최해병특검법을 여당에서 받는 것이 오히려 국민상식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거부권 할 게 거의 불을 보도 명확한 데도 꼭 통과시켜야 했느냐라는 질문과 동시에 야당은 국민 여론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뻔한데 굳이 그걸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또 몸싸움까지 하면서 막아야만 했느냐 양쪽 다 비판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기대가 좀 되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최해병특검법을 조건부로 수용할 여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한테 맡기자 이걸로 몇 가지 조항만 수정한다면 최해병특검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선거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재의결해야죠 그때 여당에서 그런 의원들이 또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찬성표 던졌죠 그리고 김재섭 의원도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분도 조건부의 수용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을 한다고 하면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최해병특검법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져봅니다 제 의결이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렵겠죠 본회의장 분위기를 보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사적으로 의장석을 거의 포위하듯이 하면서 정말 집회장소에나 볼 만한 팔뚝질들을 하면서 정하는 거 보고 그리고 또 표결할 때 안철수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두 명만 들어와 있었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 던진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모 의원이 고성을 지르면서 제명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최해병특검법을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분위기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안이 나온다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거부권 행사 후에 바로 재표결 재의결로 갈 건지 아니면 뭔가 법안 내용의 수정을 가지고 여야 합상을 할 건지가 논의가 되겠네요 그런 제안들을 저도 아쉬운 게 그런 제안들을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뭔가 좀 우리 야당한테도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건 지금 전혀 없으니까 그 진정성이 좀 의심되는 그런 상황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당대표 선거가 끝나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그나마 무슨 법안을 내든지 해서 협상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지를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도 또 지금 이번에 한동훈 후보를 돕고 있는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은 그와 같은 결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만 되든 간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제 소식입니다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임상근 사단장은 일단 송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과정이나 취지들이 다 있었잖아요 군대에서의 사망이라든지 선거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군에 맡겼던 솜방망민 처벌로 끝나서 계속 재발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로 넘겨서 수사를 하게 하자 이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 맞춰서 박정은 수사단장이 8명에 대해서 임상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수사를 한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이첩한 거잖아요 그럼 경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가지고 그거를 72비를 가리면 될 문제인데 미리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라는 그 말 한마디 이후에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다 엉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국가심의이어라든지 또는 정부 기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수술합니다 임상근 사단장은 카톡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분이 참여한 카톡방에서 임상근 사단장 만나러 가자는 얘기들이 오갔던 거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제보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고 또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실 지지율도 되게 많이 폭락돼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셔야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110만 명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가속화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그런 구체적인 구체적인 그런 뭐랄까요 제보들이 더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빨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진실이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얘기는 고정도 하고 검찰개혁 태스크포스팀 소속이시더라고요 당에 그렇죠? 정확히 검찰개혁 TF 소속은 아니고요 정치검찰 조작수사특별대책단 소속인데 같은 검독이 사나에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사 4명을 탄핵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나라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기소독점주의에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검찰에서 갖고 있으면서 각종 검찰권이 남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검찰과 관련된 그런 뭔가 비위적인 이법적인 그런 의혹들이 나타나면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검찰을 두둔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그런데 검찰이 검사라고 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항상 하는 말이 수사에 있어서 어떤 특혜도 성역도 예외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시설에서도 죄 없음 수사 받으라고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계속 일괄했던 검찰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이거 탄핵을 소추하기 전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지 저는 오히려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론 이야기를 한 거는 물론 국회의 권한이죠 검사 탄핵 검사가 문제가 있으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딱 집어서 또 탄핵 사유에 있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대목들을 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수사를 받고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일원이 된 검사 탄핵 또 그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 현역 의원이 돼가지고 그 사건과 관련된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자기들을 수사하면 탄핵하는 이런 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당과 검찰에서 만드는 하나의 구도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당론으로 발휘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법안에 같이 참여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다 이런 식으로 주장도 하던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이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본회의의 표결을 통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가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의혹이 없다면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동안 계속 그런 식의 주장을 펴왔지 않습니까? 네. 바로 표결하는 게 아니라 탄핵된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청문회 하다가 민주당이 만신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시 법사위에 해부해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막 강하게 비판하던데 국민의힘은 어차피 법사위에 다시 해부해서 조사하지 않고 본회의에 대해서 바로 통과한다더라도 분명히 비판을 했을 거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신중을 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조사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따져 물은 다음에 그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할지 말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국경법 130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검사들이 나올까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당당하면 나와서 오히려 본인들이 당당하게 소명하면 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현안이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자진사퇴했고 곧바로 이진숙 전 MBC 지역사장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방통위가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위해서 MB 정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방통위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도구로 전략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참담하면 금할 수 없는데 이진숙 내정자도 보니까 내정되고 첫 일성으로 바로 도발적인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공영방송이 흉기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MBC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서슴없이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이동관 그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출도 되자마자 꼼수로 사퇴한 그런 것들이 두 차례랑 걸쳐서 반복되었잖아요. 그럼 그 후임으로 들어온다면 이런 문제들을 수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 인해서 방통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도발적인 언행들을 청문회도 하기 전에 하는 것은 정말 그냥 작심하고 그냥 야당과 언론계와 싸우겠다. 이렇게 선전포고한 것처럼 좀 들렸습니다. 지금 작심하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총선 때까지는 선거가 있으니까 그냥 피터지게 싸웠다고 치고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좀 획기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솔직히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다 보니 야당도 꼭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표 불러서 한 번 만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민의의 바탕을 두고 우리 갈 길 가겠다는 식으로 또 솔직히 말하면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강하게 그냥 막 막고 있고 결국 한 치의 타협 여지 없이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저는 일단 지금 22대 초기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총선 민심을 거스르고 있는 민심 불복종하고 있는 그리고 용산의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심을 수행해야 되는 도구로 총선에서 저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 아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저희가 192석인 범야권을 같이 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민심을 받드는 그런 특검이라든지 또는 민상부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초기는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초기만 지나가면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끝도둑이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기조를 바꾸고 사실 이거 방통위원장... 그런데 지금 바꿀 것 같지 않잖아요. 이준석 위원장 내정한 것도 보면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지금 계속해서 추락해 있고 계속 그 행보세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통위의 불공정성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구 편향적인 그리고 방송과 관련된 전력이 있는 인사를 또다시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결국은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선전폭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이러붙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빠져 있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뭐 언론을 장악하면 해결된다는 걸 솔직히 기대는 안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어쨌든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는. 그렇죠? 또 다수 야당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게 지금...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것은 아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면 대단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탄핵하면 금기어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여당에서도 탄핵이라는 용어를 당대표부, 원희룡 후보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또 국민들의 청원도 110만 명이 넘어갖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민심에서 확인하고 있는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인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그 흐름들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 거부권 계속 가면 결국은 탄핵 정국으로 간다. 그 말입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지금 사실 지금 탄핵 절차야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110만 명이 지금 청원에 참여한 거를 보면 국민들은 심정적으로 이미 탄핵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김현정 의원 나오자마자 이제 국회의원 한 달 해보시고 어떻습니까? 또 시작해서 지금 우리 정치가 너무 싸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쭉 이어져 왔는데 결국은 끝까지 가겠군요. 지금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윤 대통령이 안 달라지면 끝까지 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투트랙으로 정장할 것은 정장하더라도 국민의 민생이라든지 국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여야가 좀 합의해서 같이 진행하자라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안 될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전당대회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할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 김두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두 명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흐름은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지난 전당대회 때 역대 최대 77.77%로 특별히 당선됐고 총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흐름은 바꾸지 못할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는 구도가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구도로 전대가 치러지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라든지 또는 민생이나 국가 비전, 미래 비전 관련된 것들을 국민들께 잘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의 당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금 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도 아주 시끌시끌한데 한동훈 대표가 돼서 대통령 씨라고 조금 각을 세우면서 그나마 정치가 가동될 여지를 만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러다 보면 한동훈 대표 인기가 너무 올라가서 안 좋아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한동훈 대표 되는 게. 누가 대표를 대던 간에 일단은 당정관계, 지금까지의 수익적 당정관계는 반드시 바꿔야지 국민들과 국가에 의해서도 좋다라는 언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적인 답변이지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돼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기 이 문자 얼마 전에 이제 그 문자 며칠 전에 문자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카톡 문자가 지금 대단히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있던데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문자가 사실이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지금 후보는 정말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그거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사과를 했으면. 그런데 뭐 또 한동훈 후보의 말은 사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써 있었다고 또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진미 공방인지 믿죠. 네. 고객님 저는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라면 전제로 말씀드렸고 지금 이렇게 진실 게임 양성으로 번져가는 것도 여당의 당대표 선거 때 좀 이렇게 국가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으로 이렇게 얼룩지는 것들이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답답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출연할 예정입니다. 자 나훈아가 부르는 해변의 여인 잠깐만 듣고요. 1시 다시 옵니다.